덤돈돈돈돈 아빠 엄마 근데 조그만거 골라 어떤거 여기 조그만거 골라봐 안 보여 이거는 핑크 świe 핑크는 어디 갈아졌어? 버튼 페이디 언니가 잘 입게 되겠어 귀걸이 할 거야? 응 귀걸이?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스티커 귀걸이야 스티커 귀걸이야? 응 남자도 귀걸이 해도 돼? 응 여자도 귀걸이 해도 되고 응 남자도 귀걸이 해도 돼? 응 응 남자도 귀걸이 하고 싶으면 해 그렇지? 남자도 귀걸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? 응 남자도 귀걸이 안 입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응 결혼은? 결혼은 남자도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도 결혼해 또? 베이비랑 베이비랑 결혼해도 돼? 베이비는 결혼하면 안 되지 왜? 다 커서 결혼해야지 베이비도 커서 다이어트 왜? 다이어트 다이어트 왜? 다이어트 다이어트 화장품은 남자랑 여자랑 화장품 뭐 하고 있어요? 무슨 화장품? 여자 화장품 여자 화장품 어떤 화장품?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볼에다가 바르는 이런 거? 응 다음에 매니큐 매니큐? 응 매니큐어도 남자 해 남자도 매니큐해도 되지? 응 여자가 해도 되고? 응 응 언니는 매니큐하지 응 남자도 매니큐해도 돼? 응 해서 귀걸이 하는 거야? 응 스티커 귀걸이? 응 보여줘 머리카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보여줘 응 짜잔 짜잔 아이 예쁘다 또 아이 예쁘다 예쁘지? 응 응 잘했어요 하지 모르는데 하지 응 마지막 schlecht 괜찮은다 사랑 specify prize 응